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위로소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위로소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 홀로 위로소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을 널 위해 기도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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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